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일 끝나고 이제 연습장에 가서 연습을 하고 날씨가 너무 덥네요 저희 집 앞에 좀 가까운데 골프 연습장이 하나 있어서 가서 연습도 하고 오랜만에 운동 일 끝나고 한 번씩 이렇게 연습장 가서 연습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저는 좀 그렇더라구요 연습장 가서 제가 스윙 멋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차에 열기가 좀 있어요 목이 타지 않게 저희 집은 경기도거든요 그래서 출퇴근은 조금 힘들어요 출퇴근은 좀 힘든데 그래도 살기는 진짜 좋아요 한적하고 일단 서울에 비해서 공기도 좋고 전체적으로 저는 다 좋아 원래 송파살다가 이쪽 남양주 쪽으로 이사왔거든요 근데 되게 좋더라구요 집값도 일단 싸고 집값도 싸고 이것저것 다 좋은 것 같아요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근데 날씨가 더워서 확실히 사람이 없네요 여기는 덕소 여기는 덕소 덕소골프클럽입니다 덕소골프클럽 뭐 그냥 쉽게 말하면 닭장 닭장이라고 하죠 날씨 진짜 덥네 날씨 진짜 덥네 오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죠 네 되게 오랜만에 왔죠 여러분 저번에 도착할 때 도착해요 방금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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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정타가 하나도 안맞아요 지금 잠깐 연습했는데 땀이 1시간도 못했거든요 30분 40분 했나 좀 움직였다구요 땀이 너무 많이 났는데 물집도 잡혔어요 안하던거 하면 안돼요 사람이 좀 잘 쳐보려고 했더니 역시 힘드네요